청기 올리지 말고 뱃기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뱃기 내려. 뱃기 내리지 말고 청기 내려. 아니 이걸 왜 해야 돼요. 아니 이걸 왜 해야 되냐고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혜가 없죠 이렇게. 이게 지혜란 뭔 생활입니까. 겁이 많은 종국사자와 지효사자는 용기를 얻기 위해 도끼가 많이 무서웠지만 장작패기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도끼 무서워. 너 너무 세게 뿌린 것 같아. 일어나. 너도 이렇게 못하면 나 어떡해. 용기 없는 사자야. 용기 없는 사자야. 핫. 아 무서워. 왜 때려야지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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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쌍해. 다 깨졌어. 어떡해. 불쌍해. 아 이런 걸 시켜요. 아침부터. 아 무서워. 도대체 왔다. 야. 도대체 왔다. 하하 하수아비와 광수하수아비는 지혜가 없었어요. 아무리 가도 하수아비가 보이질 않는데. 언제쯤 찾을 수 있어요. 여긴 도대체 어디지. 3 4 3 4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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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여기 어디야. 허수아비.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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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 도로시. 탑이다. 탑입니다. 탑이구나. 허수아비. 탑아 빨리. 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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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아비. 도로시아비. 유정아. 유정아. 여기 사람치고 기다리고 싶다고. 야. 유정아. 유정아. 야 이거 뭐하러 가요 빨리. 보여줘. 이거 어떻게 이 상태로 가세요. 빨리. 빨리 치워. 야 이거 빨리 빠져. 이거 죽겠다. 야 이제 나타나는 거야. 야 이제 괜찮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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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팀이 봐. 그럼 우리 이렇게? 한 팀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브로시랑 오빠가 여러분을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 오빠가 아니야. 토토 아니에요? 토토 강아지? 오늘 강아지와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브로시랑 오빠? 지혜가 부족한 여러분.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마음 쌓이는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제발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마음을 걸을게. 그 자전거가 자동차를 변할 수 있는 마음을. 좋아. 저 자전거가 자동차를 변할 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전거! 자동차를 맞췄어! 우리의 기도가 간절했다고요! 오늘 구정관에서 제작진 행동이에요! 구정관 좀 해! 무슨 말이야! 이상 변할 수 없지! 그러면 무조행을 면역적인 생일 수 있게 기도를 하자! 갈대로 하나는 이러고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단련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은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면 안 됐어요. 아, 참... 재문나무꾼과 재석나무꾼, 대리나무꾼은 아, 진짜 너무 나오시네! 서로 심장을 강철로 단련시키기 위해 대결을 벌였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저희가 1분드립니다. 자, 대신 시작! 석탄! 탄광! 광산! 찬호님! 찬호님! 림! 임을 해도 돼, 임! 림 꼭죠! 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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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천지! 아니, 정분이요? 실장! 크 Career TV 아멘 석탄! 감사합니다.